. 여보세요. 지일병원 박식장입니다. 어떻게 저희 쪽 제안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? 아니요. 당분간 병원 옮길 생각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선생님. 지금 퇴근하는 거야? 네. 홍보 한 건 좀 정리하느라고요. 마 선생님 오늘도 수술이세요? 그렇지 뭐. 어? 어? 눈이다. 앞으로 우리 병원 어떻게 될까요? 결국 그 두 사람한테 달렸겠죠? 난 그 두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습니다. 그 두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해낼 겁니다. 하지만 두 분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. 두고 보세요. 이 수많은 성형외과로 가득 찬 압구정에서. 그 두 사람은 최고의 콤비가 될 겁니다. 마 선생님. 제 엉덩이에 손 좀 치워주시죠. 어? 아니 또 내 엉덩이인 줄 알고 긁었어. 어쩌지 착착한 기도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이 건수님 뭐하고 이거 안 나오는 거야. 아 짜식이.